기저귀 하나만 들고 무작정 버스를 탔는데 우와 신기하지? 초록초록 알았어 알았어 맛있지? 반이 푹푹 파서 먹어 먹는 거야 먹는 척이야 어? 다시 나왔네? 어? 다시 열리네? 가! 누나 짜라 가 얼른 안녕하세요 빨리 가 원래 아침의 계획이 아기랑 그냥 산책을 가볍게 하고 들어갈 예정이었는데 그냥 갑자기 80번 버스를 타고 나리공원에 천일홍축제에 가기로 했습니다 기저귀 하나만 들고 무작정 버스를 탔는데 나리공원까지는 버스가 들어가지 않는다고 해서 국민체육센터 앞에서 내리거나 아니면 환영수자인 쪽으로 내려주셨어요 그리고 조금 알려주셔가지고 그쪽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곳을 가다가 또 하 이리로 와 아니야 아니야 이리로 와 이곳 아시는 곳 있나요 주차가 안 돼요 이렇게 맵혀서 우와 이리로 오세요 와 이쁘다 예쁘지? 신기하지? 와 신기하지? 잘했어요 가자 저기로 가자 와 색깔 이쁘다 지나가자 저기 알았어 엄마 안아줄게 엄마 안아줄게 너무 이쁘다 그치? 너무 이쁘다 색깔 봐 너무 이쁘지 처음 봐 처음 우와 이는 작물꽃인가? 어 거기 들어가면 안 돼요 이쁘지? 꽃이 되게 많아요 우와 여기도 있구요 우와 이쁘다 바까들 여기 봐봐 음 꽃..꽃 먹으면 안돼 뭐 안 돼 그거 먹으면 안 돼 음... 너무 심정 야... 네.. 내 아이씨 와 어디? 발 변경하면 안돼 가자 아 안тив이야 손이 왔어 아으 잔다 아아 누리와! 엄마가 손 닦아줄게 우와! 여기는 뭐가 있지? 초록초록 연효 오! 야, 뭐하지? 하하니... 뭐하지? 큰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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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뒤에 에헤헤 아, 뒤에 에헤헤 바다 내니uela 옷은 제가 이렇게 뿌려드릴게요 이곳은 꽃팔찌랑 꽃 카드를 준비했어요 여기 젤리랑 과자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상짓 하고 왔는데 너무 죄송하네요 아 어떡해 이쁘당 이거 딸이 좋아하겠다 호박 터널이래 호박이 엄청 많아 호박 우와 거대한 게 있어 저거 봐 진짜 신기하지? 알았어 알았어 우와 지금 얘 검은색이랑 하얀색도 보이고 이거 어떡하면 좋아? 애기 너무 어린데? 이거 어떡하지? 한 마리 꺼내야 되는데 아휴 배고팠지? 아휴 배고팠지? 아휴 배고팠지?